오늘 생민이 겨울방학이어서 제가 가끔 요새 차에서 되게 영상을 안 찍는 이유가 음악을 항상 틀어놓는데 제가 카메라 켜고 이렇게 말을 하면 갑자기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소리를 줄여가지고 너무 웃기다고 할까 그리고 뭔가 기사가 제가 이렇게 이런 유튜브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게 좀 웃기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생민이 겨울방학하는 날이어서 원래는 2시 반에 끝나는데 오늘은 11시 50분에 끝나서 지금 일찍 픽업을 하러 가고 있어요 학교 친구들 며칠이랑 삼겹살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차가 막혀서 움직이지 않는 중 모두 다 애들 픽업하러 와서 학교 앞이 차가 굉장히 막히고 있어요 오늘은 아파트 1층에서 커피 사가지고 사무실로 가고 있어요 승민이하고 함께 오늘부터 승민이는 겨울방학이에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여행을 떠날 건데 오늘은 저도 바빠가지고 승민이 왜요? 문제집 챙겨가지고 사무실을 데리고 나가고 있어요 내일이 여행가 나네 근데 이따가 점심에는 비행기를 타는 거 중저기 몰라 그러네 점심에는 엄마가 집에 너 데려다 줄 거야 그러면 오후에는 아줌마하고 있어 알겠지? 왜? 엄마 오후에도 일해야 되니까 엄마 오후에 일하고 내일 여행 가려면 엄마 오늘 장도 좀 봐야 되고 바쁘다 근데 방학인데도 일찍 일어나니까 너무 피곤하다 내건 내 트럼프에 놔둬 알겠지? 우리집은 옆에 놀고 있는 효과가 우리집은 앞에서 ach던 그ok 배가 사와 나의 아침 우리집은 앞에서 우리집이 저녁에 반으로 우리집은 앞에서 나의 앞에서 우리집은 앞에서 우리집은 앞에서 우리집은 앞에서 우리집은 앞에서 핫도그 쌀 쌀 이제, 제발 먹어도 되네 이제 아침에 드시면 됩니다 일찍 가야 돼 이제 아침 일찍 가야 돼 이제 아침 일찍 가야 돼 너에 더 멋진 건가 신경이지 가까이 있어 아침 일찍 가야 돼 반갈대 예쁘다 애도 가져왔어 진짜 붙여봐 잠깐만 엄마를 근데 왜 이렇게 깨가 입을 자꾸 묻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짜파게티를 먹으려고 해요. 회사 갔다 왔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위에 올려 먹으려고 우삼겹하고 양파를 조금 구웠어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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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